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도현입니다. 저는 샵에 왔습니다. 추석이니까 이제 한복 입고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찍으려고 샵을 왔어요. 오늘 머리를 자르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길어서 긴 머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이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따가 자를수록 어떨지도 모를게요. 마지막 모습 잘 간직해라. 알았다. 지금 자다 일어난 아침 6시 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 머릿 색깔, 여보 색깔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 설날 촬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추석이고요. 조금 시간 빠르죠. 6개월 지난 거예요. 아 7개월. 이제 또 그 정도 더 기다리면 또 떡볶 먹어야 될 거 같아요. 네. 나이를 또 먹고 이제 난 24살이 되고 너는 23살이 되고 도연이는 19살이 되고 수능 보겠네. 형도 뭘 좀 잘라야겠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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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른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너무 웃긴니? 머리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거 같은데. 빠진 건가 색깔이? 네. 나도 오늘 콕텔 해달래야겠다. 그래 이제 트럭 넣을 수 있어요. 형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네. 캠핑카 이제 뒤에 달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트럭 할 수 있는 그거면 잘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따 우리 화장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민 이에요. 제이민 이에요. 제이민 캠이에요? 네 제 캠. 오늘 가서 뭐 할 거죠? 가서 절을 해요. 절하는 거 저희 추석 때 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디테일이 뭔지 알아요? 오늘 추석인데요. 아 설날 때 했구나. 근데 저희 오늘 디테일이 뭔지 알아요? 저희 설날 때는 다 짧은 한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긴 한복이에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죠? 그냥 스타일리스트님들의 센스. 그냥 너가 알아서 의미 부여를 한 거구나 약간. 음 괜찮네. 형 오늘 노란색이 좀 잘 흘리네요. 우리 둘 다 노란 머리여가지고. 한 명씩 메이크업이 끝나고 오고 있어요. 다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이사 너도 왔으니 인사 한 번 해줘. 이씨도 왔고요. 우리 다 노란 머리. 노란 머리 3명씩 모였어요. 경서 씨. 동영상이에요. 한복으로 갈아입었네요? 네. 어때요? 별로예요. 색깔을 초이스가 저랑 찰떡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 어 표정이 왜 그래요? SD카드는. 아니 제 거예요 원래. 사막에 나 영상 생각밖에 없는데. SD카드는. 아니 SD카드 제 거를 왜. SD카드는. 아니 원래. 이게 건희 거고. 지금 이 카메라 안에 있는 게 제 거란 말이에요. 반찬이 유복에. 누구 브이로그 때만 도착해요. 한결이 파이팅 한결이 파이팅. 한결이 붙어라 한결이 붙어라. 이거 누구 브이로그 내가 물량 세워줄게요. 열심히 찍었지 그때. 한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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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밥 사는데 먹어라. 고기밥 사는데 먹어라. 아까 회사 가서 바꾸자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회사 가서 바꾸자 했는데 왜 먼저 바꿔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어이가 없네요. 헬로. 헬로. 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귀여운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만큼 잘려서 좀 낯서네요. 귀여워 귀여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복을 입었는데 저는 초록색이고 당신은 보라색이에요. 네.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요? 귀여운 생명체가 내 눈앞에 있다. 어? 잠시만요. 저 안내 보내주세요. 뭐야? 일곱 살 같지? 어? 너로 부러워? 너로 부러워? 약간 귀엽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약간은 좀 통통한 일곱 살입니다. 저는 심술 난 아홉 살이에요. 통통한 일곱 살이에요. 심술 난 아홉 살. 심술 난 아홉 살 통통한 일곱 살. 심술 난 아홉 살과 심뽕영주 통통한 일곱 살. 심. 심. 통. 네. 그리고요. 배가 고파요. 배가 진짜 너무 고파요. 오늘 뭐 먹을래요? 저는요. 그 저 회사 앞에 있는 맛있는 뚝배기집. 뚝배기집이 있는데 그걸로 먹고 싶고요. 거기서 뭐 먹고 싶어? 거기서 이제 고기가 들어간 국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먹고 싶어요. 그럼 이따가 그거 도현이가 좋아하는 뚝배기 꼭 먹으러 갑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밥 시간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틱톡도 약간 좀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오늘 잘해요 파이팅해요. 응원해줄게요. 당진 안 하는 것처럼. 같이 파이팅 하자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파이팅이야 우리. 알겠어요. 통통한 일곱 살 씨. 네. 심술 난 아홉 살 씨. 네. 그러면 다음 절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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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네 여러분 무신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앞에 비씨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추석맞이 한복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아주 분주한 소리가 들리죠? 네! 비씨 일로 오세요. 한결이 형 지금 찍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포지션 해줄 거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그러면 한결이 끝나고 빛이 찍는 그 현장을 제가 한 번 현장 상중계로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까요? 뒤에 한 번 보세요. 우리 규민이가 이거 한 번 줬어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다 빼볼래 안 봐? Unbelievable. 똑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빛이 촬영한 현장을 저희가 tres 중계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때요? 계의 되시나요? 엘ce 여러분들? 기대가 되네요. 이까지 들리네요. 이거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빛이 찰령장으로 가볼까요? 베츠고! 저는 봉선상 모습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도연이 당신은 누구가? 안녕하세요. 지금 배가 고픈 유준입니다. 내가 지금 이딴 만한 소음 표현을 내가 딱 만들어서 이부터 내 얼굴만 한 입 먹고 싶어. 당신도 그렇지?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먹 끝나면 국밥이 당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당깁니다. 많이 달려가야 돼. 국밥 먹으려면 그래서 조금 곤란하고 그건 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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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국밥 먹으면 이게 배도 커지고 얼굴도 이렇게 커져서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먹을 거... 고대학 운동해달라고! 고장! 에이. 에이. 아 이거 먹고 안 먹어. 이거 말고 이것도 안 해? 네 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하면 괜찮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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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문자 이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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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어. 추석 명절 많이 보내는 엘스들에게 한마디씩. 제가 찍어줄게요 형. 행복한 추석 보내수요. 올해도 많이 오이지는 못하겠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제이밍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엘스를 위한 선물. 빨래 날때. 엘스는 일단 평소에 쉬지 못했다면 이번 연휴 때 푹 자고 마시면 많이 먹어서 쉬어서 이제 힘을 내서 다시 파이팅 합시다. 근데 이거 10월에 나가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일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추석이 그랬다. 추석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쉬었지. 내가 그때 잠을 좀 많이 자지르면서 그래 내가 지금 힘을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약간 도량처럼 입으셨나요? 웃어. 엘스 안녕하세요. 지금 한복을 입고 추석을 맞이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빗이가 어떻게 하는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할게 빗어. 당연하죠. 나 가을 앞에서 보고 싶게. 그건 조금 부담될 것 같고. 나중에 형도 사진 올려면 그때 봐. 알겠어. 내가 응원해줄게. 어떻게 그 표현을 했지? 내가 응원해줄게. 나도 응원해줄게. 빗 파이팅. 빗 파이팅. 빗이 파이팅. 세민이 형 파이팅 하지 마.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음 촬영을 기다리고 이제 단체 촬영이랑 영상 촬영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러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촬영하고 있는 유준이랑 한번. 아 부르면 안 돼요. 멋있다. 멋있다. 도련님이들아. 도련님. 어디 다 뺏어. 간식 다 뺏어. 손. 산책 안 나가. 웃어 웃어. 행복스러운 몰티즈 우드. 홀로 Multicam. 엎드려 앉아. 엎드려. 그렇지. 오 고장하다. 간식 못 왔어. 너 너무 많이 먹어. 어디 있습니다? 활라바바 엎드려 앉아 엎드려 그렇지 간식은 먹었어 너 너무 많이 먹었어 어? 기다려 기다려 스트레칭을 하는 고양이가 있다 뭐 하시나요? 그... 똥 입을 김에 화낭에 온 것처럼 근데 신발은 왜 벗어놓은 거예요? 발가락 좀 아파가지고 아 사이즈가 안 맞아? 네 조금 작게는 안 써요 요거지지 아 혹시 빨리 그냥 여기 다음 사람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지금 야 예쁘다 잘한다 귀엽다 잘한다 웃자 열심히 신발 벗고 응원하는 그 뒷모습 왜 여기서 이러면서 내 옷을 입게 나와냐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웨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인식을 받습니다 곤장을 내 오잖아 웨일이라 이거? 곤장을 내 오는 거야 노랑머리는 유전인가? 노랑머리는 유전인가? 유전이야 노랑머리는 유전인가? 유전이야 이온 데려가라 사진? 사실 우린 영국에서 왔다 내가 키가 저 입구만 나만 신발을 안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사진 찍으러 가야지 당귤 화이팅 화이팅 뭐야 그 영원 없는 화이팅은? 화이팅 우와 잘생겼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유준 도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추석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쵸 저희 아까 이거 이거 했잖아요 도아씨 네 공수 이게 사래요?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요 절 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아 진짜로? 이거 마지막으로 언제 했어요? 이거요? 저희 설날 때? 한번 보여주세요 손을 이렇게 왼손이 위로 남자를 해서 화이팅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왼 무릎부터 꿇고 오른 무릎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무릎에 손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인사까지 오 진짜 자세하네 좀 똑똑하네요 네 근데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네 지금 추석 때 이제 뭐 할 계획이에요 도아는? 저는 이제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전통놀이도 좀 해보고 싶지만 같이 또 저희가 보드게임이 많기 때문에 하면은 저희는 전통놀이 하면 캐치로 또 올라와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보드게임을 합니다 보드게임 이런 느낌으로 하고 그냥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세요 네 사실 요리도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송편을 사먹읍시다 맞아요 송편이랑 보름달을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보러 가지 않을까 오 보름달을 출력이 뜨죠? 네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멋있는 표정 짓고 있는 모진이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여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여진입니다 오늘 뭐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추석 잘 보내주세요 여러분 바 바이 바 바이 저로 이제 준석 캠으로 그대하겠습니다 준석 캠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뻐요 오늘 이뻐요? 네 오늘 자랑 일어난 모습만 좀 보다가 우리 맨날 우리 맨날 민낯만 보다가 맨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여러분 이게 제 봉합이에요 이제 빨리 연습하러 가라주세요 저희는 이제 촬영 다 했고 간단한 식사 후에 연습을 하러 갈게요 오늘 자랑 수고했어요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안녕 얘들아 고마워 안녕 엘스에요? 엘스요 내가 엘스야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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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엘스에요 지금 아 저가 엘스 내가 엘스거든 엘스야 엘스 왜 이렇게 변성기 왔어요? 한겸아 애교해줘 애교 나 엘스거든 애교해줘 어 한겸이 애교해줘 너무 귀여워 협박하는 거 같아 애교해줘 남준 씨 알아요? 헬스 지금 촬영이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밥에 먹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겸이 형 이리 와요 촬영이 다 끝났잖아요 네 어땠어요? 오랜만에 한복 입은 거 같아요 그쵸 저희 근데 지금 추석 때 찍은 게 6개월이 지났대요 응 근데 오랜만에 입은 듯한데 되게 빨리 또 입은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은 뭐지 아 약간 아리스도 간 느낌 응 아리스도 간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엘스 분들이 계셔서 저희 사진을 보고 이번 추석 연휴도 정말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때 어디 가진 못하지만 집에서 눈 놀이도 하고 관광 술래도 하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안녕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야 잘생긴 얼굴 마지막으로 감상하고 꺼내실게요 어 옷 좀 잘생겼는데 그래? 네 엄마한테 자랑해야죠 이거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어머님께 인사해야죠 엄마 안녕 안녕 뭐 먹을 거예요? 오늘은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아 고기 너무 헤비하다 고기 말고 이런 날 약간 점심에 고기 먹으면 약간 기름으로 샤워한 기분 기름 샤워? 찝찝한 느낌 아 그럼 고기 안 나 근데 집을 못 가니까 이제 좀 헤비하지 않나 그래서 그 도현이가 먹고 싶은 뚝배기? 뚝배기 아니면 뭐 추천해주세요 돈까스요 맥몸에 돈까스? 근데 어제 나 돈까스 먹었는데 도현이랑 같이 또 땡뚝배기에는 육회 비빔밥 육회비빔밥 촬영 끝! 즐거운 한 가위 되세요 안녕 한글아 멋있다 멍시당